전희대장입니다. 동산동무 아이씨 전희대장입니다. 전희대장입니다. 후 오겠습니다. 동무 아이씨 무슨 바보같은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거야! 악몽이다. 이건 분명히 악몽이다. 구하라! 나다! 정진영이다! 구하라! 개새끼야! 어 진영아 구하라! 지지 못해! 뭐..뭐라구요? 죽음하지 않으면 구하하니 대신 니놈을 죽을 것이다. 진영아 마저 봐야 정신을 차리겠어 왜 진영 형님 이렇게 구하나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. 이제 됐습니까?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! 명심하라! 공격 왕 시X 내가 죽을 수도 있어. 제일이 대야만 나눈다. 이봐 누하니 안 돼! 아니 시X 오빠 정제 왜 그렇게 큰 소린가 뭐라고? 정제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왜 이렇게 시끄러워? 상관없다. 오늘 난 널 정신으로 만들려고 왔어 아니 이게 무슨 도와 넌 해보자구 아잇 ㅅㅂ 쇠다 오늘따라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구먼 도와라 어서 일어나거라 도와라 넌 내 아들이다 어서 일어나거라 도와라 아무리 руш 펴아att ening 미야 음 breaker 깜짝 깜짝깜짝 안 alar 뱁 으어어어 동산당 에이 쓰 쓰 solely